2021년 한국벤처창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박미정 세명대 교수의 논문이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. 이번에 수상한 박미정 교수의 논문 기업가적 기민성과 멘토링 및 멘토링 횟수와 기업성과 관계에서 기회인지의 매개의 효과 영향은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창업가가 갖추어야 할 기업가 정신 교육이나 멘토링이 중요한 부분임을 먼저 짚었습니다. 하지만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 가운데 일부에서 사업화 자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논문 주제 및 기획 의도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이번 한국벤처창업학회 주체로 개최된 학술대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제2벤처 부매의 의미와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.